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칠하나아빠입니다. 구독자 50명 달성했다고 오칠버튼 만들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뭐 이제는 50명쯤이야 껌...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작은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경품으로 백화점 상품권이나 10만원짜리 주유권이 좋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너무 자본주의 속물같아 보여서 오칠 작업하시는데 도움이 될만한거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짜잔! 오칠전용랩 사란랩입니다. 일본 현지에서 바로 공수한거라 아직도 항공류의 냄새가 남아있습니다. 사란랩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아시리라 생각하고 설명은 일단 패스하겠습니다. 응모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구요. 코멘트란에 응모합니다 멘트를 시작으로 오칠과 관련된 에피소드 등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대단한 이야기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오칠하면서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 벌어지지는 않거든요. 보내주신 소중한 사연을 저를 포함한 13명의 심사위원단과 함께 꼼꼼하게 잘 읽어보고 최종 다섯 분을 선발해서 사란랩을 하나씩 보내드리겠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 계셔도 상관없습니다. 착불이거든요. 농담입니다. 채택되신 분들은 코멘트에 제 이메일 연락처를 남겨드리겠습니다. 응모기간은 7월 9일까지 약 2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